잠깐만 저거 보도 온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조심해! 찾았다! 아저씨? 잠깐 가지 마시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온 곳은 폐극장 간만에 왔습니다 또치형이랑 여기 항상 오면 또치형은 밖에 있거든요 여기는 위치상 여러가지 복잡한게 있어서 또치형이 밖에서 하는데 오늘 한번 같이 들어와봤어요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 또마시대! 자 가자! 자 신속히 도와라! 팔로우! 팔로우미! 자 가봅시다 어? 어? 야 이 새끼야! 뭔데? 조심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냐? 원래 있었냐 저거? 잠깐만 저거 어디서 보도 온 것 같은데 잠깐만 뭐야 저거? 인형? 인형? 인형이라고? 아 저거는 선풍기 자빠진거구나 원래 인형 없었지 않냐? 아니 아니 잠깐만 있었어? 이 인형이 원래 있는거야 있기는 맞어? 잠깐만 이 인형이 원래 있던 자리가 뭐였지? 여기 있던 자리 같은데? 여기 있던 자리 같은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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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어? 빨 소리가 뜬거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조용히가? 조용히! 뭐야? 주위 뭐 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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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데? 앞쪽이 뭐 있어?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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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너 뭐야? 뭐야? 저거 밑에서 뭐해? 너 밑에서 뭐해? 어? 나왔또! 잠깐만! 뭐야? 야 앞으로 가! 잠깐만! 빨리! 이러고 있을 타이밍으로 사치고 야 앞으로 가! 도망가기 전에 빨리! 빨리 앞으로! 계단 따라! 조심해! 바깥쪽으로 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바깥쪽으로 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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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요? 위에서! 남편 소리 났다! 걔! 빨리 가지마! 잠깐만.. 뭐 말소리 들린다.. 말소리 들린다.. 누구야? 뭔 소리야? 뭐 끌고 가는 소리 아니야? 소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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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분명히 여기 있는데.. 뭐지? 가르치는 중 제발... 노과하고 돌아가 앞으로 가려고 했었으면 가지고 갑자기 뒤로 와.. 깜짝 놀라게 하네 진짜 누구요? 누구요? 형!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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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봐 나야 잠깐만... 스탑! 어? 스탑! 저거 뭐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형님 일로와봐 저거 뭐야? 뭐야 뒤에? 저거 후경 뭐야? 저거 영상실 쪽인데 뭐야? 대가리 뭐야 저거? 대가리 뭐야 저거? 형님, 우리 오해 없이 갑시다 오해? 여기 오십시오 있어 아직이야? 있어 가서 확인해보면 될 일이오 후공에다 손 주지 않나? 지금 밑도 없는데 후공에다by 누구야 중인 야! 누구야 야 cele킬 후공에다 후공에다 안이 누구야? 안에 누구야? 밀었던 자국이 있네? 밀었던 자국이 있네? 손자국이 있네? 손자국이 있네? 안에 누구야? 안에 누구야? 하필 여기에서 방폭이 돼서 이따가만 여기 정면 내 기억으로 여기 방이 하나 있어 여기 방 하나 있어 숨었다면 여기 숨었던 거 아니야? 방에 있든가 사람이라면 여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새벽에 오신다 오신다 여보 사람이면 나오고 구심은 나오지만 뭐였지? 나도 하얀거는 봤긴 했는데 아까 위치가 이쯤이었잖아 여기 여기 어? 여기라고 여기 관계 이쯤에서 투명무건에 있었던가? 지금 투명무건에 있었던데 지금 오니까 사라지는데 지금 뭐가 있을만한 곳이 없어 지금 뭐가 있다가 있긴 했네 앞으로 와봐 뭐가 왔다가 여기 있다가 있긴 했어 뭐가 왔다가 있긴 했어? 여기 있었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있었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있었어 요리 쿵쿵 누구냐? 요리 쿵쿵 누구냐? 요리 쿵쿵 누구냐? 럼очки 요리 쿵쿵 요리 쿵버터 요리 쿵쿵 Excellence 요리 쿵 쿵z 요리 쿵猬 blurry 요리 쿵 Beispiel 요리 쿵 shrug 야와 enhancing 요리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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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빨리 내가 지켜줄라니까 뒤에 안전해 안전해? 뭐해? 뭔 딸다리 치고 있냐? 안전해 딸각이다 딸각 이구리 앞에 있었잖아 이구리 한 거 아니야 안전해 맞지랑 나야 알아 나라고 여기가 구신 응 인정 네가 구신해라 바로 이거 백만 유튜브 각이다 왜 또 뭐갔어? 아니 뭔게 아니라 그럼 갔어? 통 세워지는 것은 아까쯤에 세웠어요 아까쯤에 세운거고 세운거고 지금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여기 계시오 여기 계시오 나도 흐름을 봤는데 여기 보이지라 여러분들 이제 믿겄지라 저기였어라 저 투명 유리창 이거 말고 여기 여기 내 소리 소리 뭐야? 뭐야? 저 방금 위에서 떨어졌어 위에서 떨어졌어 위에서 또 던져 뭐야 위에 누구야? 명사지 있죠? 잠깐만 있어봐 뭐야? 나와 나와 사람들 장난치지마 치형 아 있어요? 갔다가.. 그럼 내 뒤에 있었던 소리야? 스위치 같은걸로 장난치다가 스위치 같은걸로 장난치다가 어디에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갈라다가 찾았다! 찾았다! 세면대 있다 세면대 있다 세면대 있다 정면 세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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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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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가지마시오 뭐하는거야? 형님 들었지라 뒤에 있어 industrial 세면대 잘 말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형님, 이쪽으로 들어와 똥치형은 뒤에 있어서 못 들었어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지 형님, 밑에 물이야 썩은 물, 레알 고인물이지 큰일 날뻔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짧게 말을 했어요 50대 목소리라든지 나하고 등지고 있어서 세면데를 바라보고 물을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고개를 살짝 방으로 돌렸어 50대 중후반, 중반 정도? 너희들 뭐여? 내가 목소리 안지 작았어 그래서 똥치형 나만 못 들었을거야 내 뒤에서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얘기해 주세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특별하게 장난을 치지도 않고 우리를 그냥 경계해서 이런저런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아직 있어 기운이 약하게 남아있어 지금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있는 것 같아 기운 있대요, 90% 한번 갑시다 자, 90%에 함께 확실히 있는가 없는가 한번 가봅시다 허공에다 얘기를 한가 덕보고 얘기한가 주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덕보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러분들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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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거기 계세요? 남자친구 얘기 좀 해봅시다 불빛을 올리면 안돼요 불편하시다고 참으세요 어? 아저씨 아저씨 아..알았어..알았어..잠깐만.. 네..보여라오 아저씨 보이요? 아저씨 왜 여기 계시오? 돌아가신지 얼마나 되어있소? 5년..5년 정도 되어있소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났어.. 근데 뭐 때문에 여기 계시오? 나 아저씨 여기 처음 뵈디? 아저씨..네? 아주 예전에..아주 옛날에.. 와보고 싶었다.. 여기를 라오..왜라오? 집사람하고.. 아주 옛날에..아주 예전에.. 여기서 걱정.. 옛날에 데이트..아.. 집사람하고 여기를.. 데이트 때..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구만.. 처음에 우리를 경계를 했구나.. 낯선 이방인들이 오니까.. 자기가 보인다는 것도 의아하고.. 소리가 들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의아하니까 경계를 했어.. 여기 원래 꼬마애들이 있던데.. 무서워서 안 나온다고? 애들이? 여기 있어.. 애들이.. 집사람을 계속 지켜봤구나.. 계속 지켜봤어.. 망자가 되어서도 떠나지 못하고.. 집사람을 계속 지켜봤구나.. 집사람을 계속 지켜봤구나..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으니까.. 가기 전에.. 여기를 들렀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 말 도중에.. 내가 그랬어.. 꼬마애들이 여기 원래 있었던 거잖아.. 그때 옷꼬마도 있었고.. 이때 여기에 지금.. 근데 아저씨가 무서워서 지금 나오질 않아.. 근데 기운은 안 느껴져..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해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물어본 거야.. 있는데 아저씨가 무서워서 안 나온대.. 일단은 얘기는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누가 그랬어요.. 꼬마들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랬는데.. 숨어버린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 애들.. 왜 그러니.. 왜 아파? 저리 가 너! 저리 가 이 잡기 새끼야! 가! 지금 발이 지났다고.. 아.. 지났다고.. 지금 코구에 앉아있으면서.. 아 깜짝이야.. 지금 내 다리.. 내 다리가 아닐게 건들지 말아야 지금.. 와.. 깜짝이야.. 나 귀신 들은 줄 알았어.. 여러분들.. 방해하지.. 방해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 아저씨 추억이 깃던 장소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방해.. 아저씨..